여기는 신림력에서 한, 여기 한 800m 정도 될 것 같네요 사모님? 여기 남자들은요, 한 10분 안걸리고 그러니까 10분 안걸리고 여자들은 한 10분 조금 더 걸리고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 바로 버스 타면서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고 여기 지금 지상층이 천에 사시고 천에 사시고 옵션 없는 투룸인데 사모님 옵션 원하면은 원하면 넣어주고 옵션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넣어주고 아니면 비옥손도 되고 지상층 소득이 천에 45만원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짐 좀 사실 요즘에 아까 말했지만 원룸이 한 4평, 5평짜리가 천에 45, 50 이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7의 6평, 5평, 6평, 10분에 sort of, 1 찐ving, 계속해서 제대로 정리해